투동기에서 전복마고 설새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상황입니다 미친 게 다시 풉시다 얼른 일하자 대가리 잡으면 오는 가명이다 복직, 복행, 복행상의 경고, 간봉, 수두룩하고만 이 열 빠진 애랑 우리하고 같이 일을 하라고? 덩어리 잠깐 빠져 오늘부터 함께 일할 네 동료다 우린 나쁜 새끼들 때려잡는데 윗대가리 짓이든 법 절차든 술구멍만 붙어 잡아오면 되는 거야 분명히 한 놈이 틀어막고 뭔가 꾸미고 있는 거야 준비들 됐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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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